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 일명 JMS에 대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주 정명석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정명석씨에 대해서는 11월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정시 측에서 계속 법관 기피 신청을 해왔는데 기각되었고 5개월 만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JMS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조심스럽게 검사가 구형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측근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준유사관 간 혐의로 기소된 JMS의 핵심 인물 정조은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요. 준유사관 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모씨는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또 다른 여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여러 소식을 통해서 정보를 좀 조합을 해보니까 정조은씨가 담당했던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도들은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단체가 급작스럽게 와해되거나 아니면 대거 탈퇴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어? 저 단체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각심이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전히 JMS가 특별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학기 시즌이잖아요. 좀 있으면 특별히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포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잘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이 역시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탈퇴자들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은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물론 그런 단체에 들어감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책임은 있지만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경계와 선입견을 가지기보다는 회복의 길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좀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JMS가 워낙 성적으로 많은 집단이고 또 일부 신도들의 어떤 지나친 성적인 묘사나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탈퇴자들이 직접적인 성범죄 피해자도 아니고 또 정명석을 향해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성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정보와 생활 방식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JMS 탈퇴자 이꼴 성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요. 잘 회복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그래서 오히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일은 이제 교회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이거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교리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제 복음을 좀 제시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탈퇴자들을 향한 너무 지나친 선입관 그리고 어떤 경계심들을 가지기보다는 한 영혼으로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돕는 일의 주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